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도 죽겠어요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죽겠어요. 첫번째 드라이버 슬라이스 죽겠어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저는 손 쓰면 그건 죄인 줄 알았는데 손을 써야 되겠네요 라고 반응을 해 주시면서 되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슬라이스가 나왔으면 오늘은 또 뭐가 될까요? 바로 훅입니다. 왜냐하면 이 훅이 나면 사실은 더 공포스러워요. 주로 초급자들에게는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요. 중상급자들에게는 이 훅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훅은 진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고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훅을 고칠 것이냐 아니면 사용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미난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겠어요. 훅 살려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공을 딱 춘단 말이에요. 그냥 봤는데 이런 기분 한 번 정도 다 있으셨죠? 응. 훅이 나는 것은요. 이제 그냥 원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글러브 페이스가 스퀘어라고 할 때 물론 꼭 스퀘어진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는 보통 그 의욕이 앞서면 위에서부터 그냥 눈 크게 뜨고 확 쥐어 박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확 튀어나가서 풀샷을 보통 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훅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치 않게 왼쪽으로 확 감겨 버리는 것. 예를 들면 저는 왼쪽으로 칠 거예요. 왼쪽으로 감을 겁니다. 이번에는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돌린다고 했어요? 안 돌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드로우에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똑바로 칠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감겨 버리면 그건 의도와 상관없는 구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훅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는 내가 의도한 것, 훅은 의도하지 않은 것, 그 다음 페이드는 의도한 것, 슬라이스는 의도하지 않은 것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훅이 많이 나는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그 의욕에 앞서 가지고 확 덮어 때려 가지고 왼쪽으로 갈 때 훅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훅이 더 결정적으로 나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막 밀어 때린다고 해도 클럽 페이스가 왼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훅이에요. 제가 딱 갔는데 우측으로 칠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나이 뜨지도 못하죠. 클럽 페이스가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슬로우로 보면 저쪽으로 밀어 치고 있는데 클럽 페이스는 여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날아가는 형태의 꼬꾸라지는 훅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훅이 나오는 보통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훅을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 불은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수단이었죠. 그것처럼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을 잘 다룰 줄 알면 상급 골퍼가 될 수 있고요. 불을 다루지 못하면 이건 평생 백타 언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훅이 난다. 그럼 훅이 왜 나는지는 일단 알 필요가 있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지 않고 공이 맞는 순간에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공이 뜨지도 못하고 아니면 뜨려고 안간힘을 쓰면 뜨긴 뜨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원하지 않는 그런 구질이 나올 경우 이건 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훅은요 습관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똑바로 치려고 노력을 해도 이걸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걸 변화를 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훅을 살릴 수 있냐면 나는 그 스윙의 습관을 절대로 못 바꾸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건 방향을 바꿔 버려야 돼요. 이 플레이하는 방향을 바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훅은 늘 나지만 그냥 위쪽으로 쳐서 우측으로 가다가 그냥 훅을 늘 나는 치기만 하면 훅이 나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쳤더니 훅이 나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 업을 하게. 그러니까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러면 라운드 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못 쳐요?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할 텐데 그런 분들은 진짜 불편하지만 그립을 바꾸셔야 돼요. 그립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구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그립이에요. 그래서 보통 훅 그립을 잡는 분들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 잡거나 이렇게 잡힌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똑바로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칠 때 보면 이게 가장 편한 손모양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손모양이 나한테 편한 가장 파워풀하게 휘두를 수 있는 손모양이라면 이때 만들어진 그립으로 클럽 페이스를 스케어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때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제가 지금 그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 옥스윙에서 말씀드리는 건 핑거 그립하고 팜 그립 아니면 스트롱 그립에서 뉴트럴 그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스윙에서 이렇게 덮여 있는 손을 이 크레이즈라고 해서 이 선을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걸 갖다가 오른쪽 뺨까지 돌아오게끔 잡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덮여 있는 걸 이렇게 돌려서 좀 불편한 느낌으로 잡는 거. 그리고 이병옥이 말하는 옥스윙에서의 옥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고 있던 거를 손 바닥 쪽으로 좀 넘겨서 그냥 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골프채 놓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칠 때 쳐보면 그렇게 악성 훅이 나던 분들이 지금 보면 어때요? 약간 감기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의 불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면 우측으로 밀어치면서 우측으로 밀어치면서 이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드로우가 싫어. 무조건 나는 스트레잇만 치고 싶어 라는 분들은 더 잡아요. 더 완전히 손바닥 쪽으로 잡아 버려요. 저는 그러면 슬라이스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가고. 그냥 우측으로 스트레잇인데요. 아마 맨 밑에 숫자보면 거의 0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도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거의 우측으로 스트레잇으로 간 거죠. 그럼 다시 잡고.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지금 훅 때문에 손 바닥으로 넘긴 거예요. 너무 불편해. 공 가는 거 보세요. 지금 약간 들어오긴 하지만 어때요? 거의 스트레잇 라인으로 가죠? 그래서 슬라이스는 손을 쓰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립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만 훅은 무조건 그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 그립을 갖다가 도저히 못 바꾸겠다는 분들은 이 악성 훅 구질을 갖다가 완전히 저는 지금 돌려잡아서 악성 훅 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측으로 만지기 사정없이 밀어 때리면 차라리 살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훅이잖아요.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잡을 때는 손 장난을 많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야 된다는 것을 익히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훅은 이미 좌회전에 대해서 이골이 난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그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절대 터붓이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어서 그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멤버분들 하고 자세한 내용, 멤버십 레슨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골파 교수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